아이템님 오늘 환불하셨어요? 80페이지가 있어 너무.. 80페이지가 있어 너무.. 80페이지가 있어.. 80페이지가 있어.. 황이요.. 자 로카리샤이카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전에 했던 아이템 로드 크크크 장갑! 강화란 초음 마무리하고 교체각 받으려고 합니다! 자 우리 토끼단들과 함께 합니다! 토끼단 안녕하세요! 토끼단분들! 네 반갑습니다! 토끼단 요즘 유명해졌더라고! 팩트 토끼 거북이한테 달리기 짐! 다 같이 갈고리 때리네? 자 우리 강화부터 종결 내버리자! 갑니다! 강화부터 종결해버리자! 우리 시작부터 짜증나게 하네.. 아 장갑 미리 사놓으면 꼭 20위성 빨리 가더라고! 그래서 미리 안사요! 20위성 빨리 가면 좋은건데? 20위성 빨리 가면 좋은건데? 20위성 빨리 가면 좋은건데? 진짜 오늘 깔끔하게 300억도 안쓰고 초업까지 마무리 짓고 행맹하자! 제발! 제발! 이럴려고 하나 사놨지? 안 통하지? 어.. 근데 너무 кус기 rein.. 계속 잡아두고 지금 기회가 되면 10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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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튕고 주고 두 번 눌러주고 바로 해치 풀고 바로 오른쪽 한 번 튕고 주고 슛! 22성 슛! 자 22성 94화 컷 좋습니다. 자 일단은 22성 됐을 때 스공 차이 173만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추움이 없는 상태입니다. 추움을 띄우면 또 얘기가 다르죠? 네 알트님! 초월 위식은 실화인가요? 알트님 오늘 환불하셨어요? 80페이지가 있어 넌... 야 개수 얼마 없어도 뜨면 되는 거 아니야? 뭐야? 아 힘이랑 덱세가 너무 높은데 이거 올테포 안 나오지 않나요? 아 이거 올테는 안 나올 텐데 나오려나? 한 줄 더 붙나? 가능? 퍼센트가 나와야 돼요. 어? 어? 착각 맨피 아니에요? 오? 왜 이렇게 짧아? 뭐야 업무가 업무인데요? 자 보스도신 분들 빨리 영화물 올려주세요. 지금이 최고가입니다. 미리 말씀드려요. 지금 올려야 최고가에 팔리는 거야. 자 이러다 옵션 뜨면은 가격 끄내러 가요. 이번 주 작전주 종목은 명환불입니다. 아직 매도식이 아닙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입절 타이밍 알려드립니다. 출라. 조금만 버티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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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하드네 진짜. 메리니 팀 진단은 혹시 안 되시죠? 아우 시꺼린 200개 고마워요. 너무 어려워요 메이플. 유유. 오늘 컨텐츠 다 끝나고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컨텐츠 하고 있어가지고 일요일쯤 오시면 팀 진단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때까지 돌릴 거거든 키우 키우. 출라요. 저는 무과동 내리니입니다. 유유. 오 이분도 무과동 중이에요. 네. 2차 전장. 5차 전장. 3차 전장. 착각 아니구요. 3차 전장. 최대 HB 아니고요. 4차 전장. 퍼센트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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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제발! 제발 7포 가자 원기 형님. 6포!! 175건! 완벽한 힘 시트 마무리합니다! 데드팡이나 삽팡 일단은 이 남은 영환불 쓸 곳이 있나 한번 체크 좀 할게요 삽팡 이추에 보공 12 럭 36 아 근데 얘는 보공 12라 더 좋은데? 쪽지가 왔는데 우리 팬텀이 쟤네 윗잠 돌려줘라 진짜 저주하기 전에 버리지마 팬텀 자 일단은 여러분 시청자분이 팬텀 버리지 말라고 요거 맛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팬텀 팬클로 회장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팬텀 팬클로 회전 왔잖아 팬텀 평생에 자 갑니다 오!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급락이다 오늘 뭐야? 위에 일단 40 3이구요 35 이탈 보보공 예탈 미쳤다 와 28개 28개 컷 야 오늘 뭐지? 20명 가자! 얘도 에디030 가야되는거 아닌가 지금 내가 해방한 직업들 중에 유일하게 에디030이 아니에요 나로가 잘되는 날 다 잘되는거 알지 여러분 메이플이 그래 안될땐 종나 안되는데 잘될땐 잘될땐 잘될요 예 왠지 안되서 곧바로 빡종하고 오딘으로 넘어갈거 같으면 좋죠 일단 나부터 운이 좋으면 만족해야하는데 이형은 업가 당할때까지 하네 와 제발 내가 모른다고 했지 모른다고 했지 모른다고 했지 모른다고 했지 와 시발 시발 와 미칠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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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자 와 에디030 나이트로도도 에디030 마무리합니다 조라 레츠고 파이클라스 자 이 제네무기 에디셔널 이전에 공공보공 띄우는게 693개 들었구요 이전에 누져 그리고 오늘 308개 썼습니다 총 얼마만에 띄웠냐 189만 천원카 189만 천원카 189만 천원카 189만 고 고 지금 세련넴 브람은 33파 뜰거 같다구요?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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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10세트만 해볼께요 왜 뜰거같지? Ça Bo su 참고로 나로 동작이 없습니다 스펙업 할게많아요 랄세트만 해볼게요 왜 뜰거같지? 자 보스 참고로 저 나로 농장이 없습니다 스펙업 할게 많아요 스펙업은 소서고! 이호!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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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저런 편집자님, 그로기일 때나 그로기 아닐 때 둘러넘어 주세요, 그로기 아닐 때 그로기일 때. ... 꺄арт 오ást 웨어 워어 왕马 생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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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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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감사합니다.